아직도 노트북이 없으십니까? 미어캐럴드 트리븐을 외칠 남자들의 필수품 별다방 죽순이를 위한 필수품 그리고 평범한 학생과 회사원에게도 꼭 필요한 필수품 HP 파빌리온 G6-2018TX 뛰어난 성능 합리적인 가격 스타일리시한 디테일 믿을 수 없는 가성비의 진리 못 믿겠다고요? 제품 사양을 속 시원하게 공개합니다 15.6형 HD 브라이트 뷰 LCD 디스플레이 장착 인텔 3세대 코어 프로세서 IB브리지 코어 i5-3210M 프로세서 탑재 인텔 HD 그래픽스 4000 기본 장착에 AMD 라데온 HD 7670M 그래픽 칩셋 장착 4GB의 DDR3 랩 메모리와 500GB의 넉넉한 하드디스크 장착 DVD 슈퍼멀티와 30만 화소의 웹캠 장착까지 이 뛰어난 성능의 노트북 HP 파빌리온 G6-2018TX가 특별 할인가로 84만 9천원 생각보다 비싸다구요? 설마 여기서 끝일까요? 지금 바로 주문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특전 지금 HP 파빌리온 G6-2018TX를 구입하시는 분들에게는 HP 데스크젯 3070AE 복합기를 함께 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인수하는 HP E-Print 기본 인쇄는 물론 인터넷 연결이 되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이메일을 통해 인쇄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장치에서 간편하게 인쇄하는 무선 인쇄 솔루션 탑재 개별 잉크를 사용한 경제적인 인쇄와 복사 지원 디스플레이를 통한 쉽고 간편한 인쇄 지원 게다가 PC 없이 다양한 템플릿 인쇄까지 지원 자유로운 무선 인쇄와 경제적인 인쇄 비용 그리고 다양하고 안정적인 기능을 지원하는 HP 데스크젯 3070AE 복합기로 진정한 모바일 라이프를 즐길 절회 찬스 이 모든 것이 겨우 84만 9천원 진짜 그 스펙에 84만 9천원이요? 그럼 뭐 기다릴 거 없잖아 파워 파야지 진짜요? 되게 싸네? 그 정도면 남편한테 100만원이라고 뻥치고 나머지 돈을 못 사도 되겠어요? 노트북이랑 복합기랑 합쳐서 주는데 84만 9천원이라고요? 에이 말도 안 돼 그런데 어디 있어요? 그럼 다 사지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상상이 모두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인기 없는 복합생도 어리바리한 신입사원도 센스있고 감각있는 인기인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해주는 HP 파빌리온 G6-2018TX 구입을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겨우 84만 9천원이면 HP 파빌리온 G6-2018TX와 HP 데스크젯 3070A 이 복합기가 내 손에 귀엽고 섹시한 걸그룹의 고화질 뮤직비디오 동영상 감상은 물론 무거운 3D 게임까지 항상 최적의 그래픽으로 만끽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크기가 넉넉한 독립형 키보드로 더욱 정확한 SNSD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 게다가 HP 데스크젯 3070A 이 복합기로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서 손쉽게 인쇄까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지금 결정하세요 합리적인 가격에 놀라운 성능의 노트북과 복합기를 한 번에 구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15.6형 HD 브라이트 뷰 LCD 디스플레이 장착 인텔 3세대 코어 프로세서 아이비브리지 코어 i5-3210M 프로세서 탑재 인텔 HD 그래픽스 4000 기본 장착에 AMD 라데온 HD 7670M 그래픽 칩셋 장착 4GB의 DDR3 랩 메모리와 500GB의 넉넉한 하드디스크 장착 DVD 슈퍼멀티와 30만 화소의 웹캠 장착까지 이 뛰어난 성능의 노트북 HP 파빌리온 G6-2018TX가 특별 할인가로 84만 9천원 생각보다 비싸다구요? 설마 여기서 끝일까요? 지금 바로 주문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특전 지금 HP 파빌리온 G6-2018TX를 구입하시는 분들에게는 HP 데스크젯 3070AE 복합기를 함께 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인쇄하는 HP e프린트 기본 인쇄는 물론 인터넷 연결이 되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이메일을 통해 인쇄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장치에서 간편하게 인쇄하는 무선 인쇄 솔루션 탑재 개별 잉크를 사용한 경제적인 인쇄와 복사 지원 디스플레이를 통한 쉽고 간편한 인쇄 지원 게다가 PC 없이 다양한 템플릿 인쇄까지 지원 자유로운 무선 인쇄와 경제적인 인쇄 비용 그리고 다양하고 안정적인 기능을 지원하는 HP 데스크젯 3070AE 복합기로 진정한 모바일 라이프를 즐길 절회 찬스 이 모든 것이 겨우 84만 9천원 현재 온라인에서 99만 9천원에 거래되는 HP 파빌리온 G6-2018TX와 8만 9천원에 거래되고 있는 HP 데스크젯 3070AE 복합기를 단둔 84만 9천원에 모두 장만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더 뛰어난 성능 더 합리적인 가격의 노트북을 원하신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올해 유일한 당신의 행운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구입하세요 HP 파빌리온 G6-2018TX